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분들 그리고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집중하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지금 이거는 한번에 여러가지 운동을 할겁니다 일명 서킷 트레이닝이나 뭐 트와이셋, 컴파운드셋, 자이언트셋 이렇게 묶은데 이걸 쉽게 말하면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투스텝을 밟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 에어로비스 운동을 할거고 그 다음에 이 매직심보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삼두와 대응근을 같이 운동을 할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쿼트화로 대퇴사두근을 운동할거고요 이렇게 운동을 세가지, 네가지를 묶어서 바로바로 운동하겠습니다 총 시간은 한 2분에서 한 4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몇 세트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 세트만 여러분들에게 샘플링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are you ready? 좋습니다 일단 스텝을 밟을건데요 사이드 스텝이에요 사이드 큐 스텝이에요 왼쪽 먼저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다섯번 오른쪽으로 다섯번 가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바닥이 지금 좀 미끄러운데 여러분도 미끄럽지 안되서 하시면 좋겠어요 어젠가 엊그제 소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에 좀 그런게 영향이 있는거 같아요 두번씩만 더 마지막 오케이 여러분들 심장, 폐 같이 온다 했고 이번엔 투하실 때 배윤근 좁게 잡고 발을 벌리시고요 조심 잡고 중심 잡는 것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듭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느낌 좋습니다 네, 바로 텐트 사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근 바로 운동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속호흡 들이마시고 올라가는 호흡이 있는 겁니다 들이마시고 뱉는 겁니다. 5개 더 그렇습니다.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어떤 외국 사람들이 외국 트레이너는 외국 선수들이 5분 트레이닝 10분 트레이닝 15분 트레이닝 뭐 끝판왕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리안 PT들이 제가 호주에서 마켓스트리트의 15% 한 3000평 되는 곳에서 운동을 해보고 거기 트레이너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코리안 PT들이 제가 볼 땐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많은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신 많은 분들 자부심을 갖고 자금심을 갖고 오늘 하나도 힘내시고 오늘 하나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